우리 가을 운동회 하기 전에 우리 가을 운동회 하기 전에 몸 상태가 건강검진하는 거예요?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뭐 아시는 거예요? 오늘 안전한 운동회는? 운동할 때마다? 우리가 피가 안 돌아요 아 그래요? 먼저 해봐요 대표로 진맥을 먼저 짚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탈락되면 운동 못하는 거야 야 가을 운동회 못한다 아 진짜요? 봄까지 기다려 건강하게 진맥? 진맥 보는 거예요? 야 괜히 긴장된다 진짜 벽상으로는 지금 많이 이런 기운 상태가 떨어져 있는데 나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? 한번 보시긴 했죠 기운이 떨어져 땀 얘기 아니야 지금 뭐죠? 야 야 보니까 여기 세 개니까 각자 가서 받아 그래 여기 어떤 부스인가요 중간에? 머리카락에 건강을 받아주신다고요? 어디요? 아 여기 두피야? 아 여기 두피야? 아 여기 두피야? 지금 형 혼자 있는 거야? 지금 형 혼자 있는 거야?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알아 야 뒤에 줄을 서 뒤에 아니 왜 줄을 아무도 안 서 아직 제일 급한 건 아니라서 세 번째로 올게요 아 그래요? 세 번째로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? 아 네네 네네 어떻게 손님 어떻게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? 아 아 아니에요? 아 일단 근데 누가 봐도 탈모이기는 하나 보통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 그냥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생각하기만 하는데 실제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늘어진 것을 탈모의 핵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있긴 있지만 가는 거죠 그게 이게 또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선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이런 잔머리들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네 여기를 자른 건 아니지 다른 건 아니지 정말 못됐다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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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이거 먹으면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야 이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거 봐 체험존, 건강존, 교류존 통합 의학에 응 국진이 오빠 너무 진지해 아 나 속이 아파 어제 깨우지 마시지 아 거기 부위가 아파 조금 사진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살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원인으로는 가늘어져 있는 머리카락들의 비율이 있는데 네 네 정상 아주 정상 다행